997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지금 식들이 다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곱하기 의혹 곱하기잖아 다 전개해야 돼 전개부터 해주면 일단 앞에 거 두 개부터 하면 k제곱 마이너스 k고 그 다음에 뒤에 거 2k 플러스 1 여전히 있지 전개하면 2k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k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k제곱 보니까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k 아 마이너스 k네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어 끝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그럼 앞에 2 곱해져 2분의 10 곱하기 11 전체의 제곱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0 11 2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0 11이지 그럼 요게 55라고 55 55 25 55 25 25 275 그러면 5 2 3025네 3025네 3025 근데 두 개를 곱해 3025를 2배 곱해 보면 6050이지 빼기 2로 약분하면 3 여기 7이지 55 곱하기 치는 385 그 다음에 2 5 그럼 빼기 55야 요거 계산하면은 440 되는 거 보이지 440 그래서 6050에서 440을 한 번에 빼 그러면은 10이고 6000에서 400 빼면은 5600 5610이지 5610이지 5610이지